안녕하세요. TV토 회장입니다. 저는 지금 뒷마당으로 가고 있어요. 작년에 구입한 크리스마스 주리를 나의 자기님이 땅에 옮겨 심었거든요. 잘 자라고 있는지 확인해 보려 합니다. 색깔이 분명 초록색이어야 하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인가요? 제가 이름까지 지어줬는데 이 아님은 살 수 있을까요? 오늘의 주인공은 싫어해요.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은 이곳에 대한 구입과 함께 이곳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쒸쒸 소시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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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